자 이번에 선물은 겨울 패딩 3개에 의해서 환갑니다. 불러주시죠. 최한기씨 15회 최한기씨 최한기씨 안계십니까? 네 안계십니까? 18회 김홍돌씨 18회 김홍돌씨 편지직업 안계십니까? 18회 정방산씨 18회 정방산씨 안계십니까? 28회 송세영씨 28회 송태영씨 백박사 백박사 알겠어요? 28회 송세영씨 자 여러분 주목하세요. 대장 하나 남았는데 대장국이기 때문에 총동문회장님께서 인사받으시기 바랍니다. 박사 박사 밖에 마시고 너무 좋습니다. 분들 이렇게 모셔서 마지막 순한 시각이 이렇게 성공률에 맞출 수 있고 성공률의 만내 아무수록 2012년이 이제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. 제가 1월달에는 60년만에 온다는 흥룡을 하자고 해서 보다 들떠있었는데 여러분들 수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직 못 이루신 분은 다음달까지 이루시고